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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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진짜 크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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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도 돼 오 엄청 크다 오 엄청 크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아 우리 포로니아 성공 오, 예뻐. 세븐치. 온다, 온다. 세븐치. 됐다. 우와. 너무 예쁘다, 저거. 너무 예쁘다. 귀여워. 뭐라고 쓰여있어. 우와, 꽃게가 엄청 큰다. 다쳤다. 호나야, 꽃게 어딨어? 우와, 왕꽃게야. 왕꽃게야. 여기. 여기. 어, 고지마. 고지, 고지. 나 나, 아소콜만. 윤아, 해팔아. 흠, 흠. 헤팔이. 험진다. 우와. 체크 Subiti 연주가 뭐야? 아, 이거 뭐야? 셰프가 왔다. 일단은 이곳은 어디에 있는 편의점에서 날orm이요 이곳은 잘 먹으러 왔어요 텐션을 지켜보고 싶어요 나의 회사는 좀 더 잘 먹었네요 진짜 아이고 이뻐 아이고 김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응 우와 멋있게 나온다 그치? 잘 먹네 잘 먹네 다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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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한번 박자 한번 박자 한번 주선으로 주선으로 해야 돼 좋아 우아 먹방 따뜻한 버터 대추 예전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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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고 중고 여기서 주문도 할 수 있어 여기서 주문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곳 어디로 주문나? 주문도 한.. 엄청 많아 나도 이제 12만원에 팔아면 돼요 아아 얼마? 네? 몰라 아니.. 뭐.. 음.. 승났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피카츄가 고마워 이 메뉴는 이 메뉴 피카츄의 5목라벨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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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카츄가 왔어요 피카츄 준비 라면 귀여워 피카츄 컵이 너무 아쉬워 전기 모양이라 멋있는데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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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오! 다시 나온다! 고마워, 고마워 너무 많은 사람들 고마워 저녁에 이끌어 모아 배 무슨 배 배 무슨 배 아 배 무슨 배 고마워 말투 저희는 한 번 꾸면돼 가자 안 해도 돼 이제 낮잠 낮잠 Выдал 지구의 양란 우리 지킨다 지킨다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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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피카 피카미카 자! 피카피카 놀자가 띵자 띵자 놀자야? 어! 저희가 들리는 대로도 부르는 거야 그렇게 오! 여기!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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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voy! 지구! 마마, 여고서 바이바이, 이따키마스 바이바이, 이따키마스 이따키마스 산물 다 우리 구경이 아저씨들이 우리 구경한다, 마마 호나, 안녕해줘 안녕 어, 브릿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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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귀여워 하하하하 이따 UNC 하이 festa 아님? 이거 뭐 한 분이ará서? 옷그림! 옷그림! 옷그림셔! 옷그림! 옷그림! 옷그림에는... 옷그림은 무게를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child 다시 하세요. 일도 해봅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으응 다 왔다 우리 집 청소에 발사는 오늘 집을 준비한 host Aurora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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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진짜 빨갛은데 우리는 요거 이거 혼자 쓸 거 같아 저게 진짜 빨갛은데 비닐라 맛있어 바삭바삭해 다행이다 수분 되게 촉촉해 아, 미역하네 은혜야, 빵 하나 더, 빵 하나 더 먹을래? 응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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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공학버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